안녕! 음... 뭐야? 결국 이렇게 됐잖아... 다들 죽어버렸다고... 지금 뭐하시는 거죠? 어? 어... 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... 비밀은 말하는 순간 비밀이 아니랬어. 하지만 친구와 공유할 수 있는 비밀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거 아닐까? 그동안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없었는데... 나비야 말처럼 약속한 거다! 뭐야? 협박하는 거 아니거든? 물론 가시장리의 회장으로서 비밀을 지키게 만드는 방법은 수도 없이 알지만 그걸 너한테 쓰진 않을 테...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... 난... 도망치는 건 쉬운 선택이야... 그럼 이만... 아악!